통마늘로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오늘은 통마늘로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할게요. 끓여서 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소주를 넣고 끓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겹 정도만 이렇게 뻗겨 냅니다. 소주를 넣어주세요. 소주를 넣어주세요. 소주를 넣어주세요. 소주를 넣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었으면 병이나 이런 단지에다가 꼭꼭 다 눌러주시고요. 식초물에 며칠 담가서 매운맛을 좀 넣어줄게요. 물 1리터고요. 식초고요. 양조식초입니다. 1리터를 넣고 식초와 물을 반반 섞어서요. 며칠 담가서 매운맛을 빼줄게요. 한 3일정도만 담가 놓으셨다가 이게 매운맛이 좀 빠지거든요. 그러면 물을 좀 부어 버리겠습니다. 새콤한거 좋아하시면 3분의 1만 버리시고요. 덜 새콤하게 드시려면 반을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3분의 1만 버리겠습니다. 물입니다. 버렸는만큼 물을 다시 보충해 주시면 되거든요. 진간장. 소금 한꺼 불게요. 소금은요. 한 3개만 넣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삼성당을 쓸 겁니다. 한 스푼 쓸 겁니다. 이렇게 삼성당을 한 스푼 씁니다. 진간장은 여기다 넣는 이유는 약간 국물색을 하얀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너무 진한 색보다는 이렇게 연한 색을 두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덮어놨다가요. 한 3일 있다가 또 따리고 일주일 있다가 한번 더 다리겠습니다. 또 다려서 식혀서 볶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끓으면은요. 불을 끄시면 돼요. 완전히 차갑게 식혀서 구우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아무 그거 없이도 그냥 끓였지만 이렇게 보시고요. 거품이 일어날 것 같다든지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 싶으면 바로 끓여서 시켜서 구우면 또 돼요. 국물이 다 식어서 또 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되었거든요. 맛이 들은 냄새가 나요. 이제 마늘이 한번 드셔보시고 매운 맛이 안 나면 이제 드시면 돼요.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골 맞이도 안 끼고 괜찮은데요. 만약에 보시고 나중에 혹시 거품이 낄 것 같다든지 좀 이상하게 보인다 싶으면 바로 다시 한번 따려서 시켜서 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싶으시면은요. 요런 통에다가 옮겨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드시다가 조금 나오면 냉장고에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불안하다 싶은 거는 무조건 냉장고에 넣거든요. 요렇게 냉장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장아찌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운 맛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마늘장아찌 완성했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요. 진간장 하나 넣으시고요. 식초입니다. 양조식초고요. 양조식초도 하나 500ml 넣습니다. 진간장 500ml 식초 500ml 설탕도 500ml 그릇에다가 한 그릇 넣으시면 돼요. 소주도 500ml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요. 물 500ml를 요렇게 넣겠습니다. 놔두면 이제 녹아서 섞이거든요. 조금 흔들어서 섞어 주시면 돼요. 실온에 둬도 1년간 골맞이 안 끼고 물러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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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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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